안녕하세요 반광욱입니다. 이번에 제가 한양 콘서바토리 실용음악과에 첫 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. 보컬 교수로서 첫 출강이라서 기대도 많이 되고 학생분들 만날 생각에 되게 많이 설레 있는데 저는 보컬 교수지만 수업시간에 또 보컬적인 부분 외에도 음악적인 부분을 좀 많이 교류하고 싶어요.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누는 게 되게 기대됩니다. 제가 오늘 이제 입시 심사를 보러 왔는데요. 입시장에 오니까 되게 저까지 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설레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또 이렇게 시험 보러 와주신 학생분들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열정 같은 모습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. 이렇게 시험 보러 와주신 분들 장단점도 제가 많이 파악했고 그분들이랑 이제 또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에 되게 기대됩니다.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실외공학 전공 파이팅!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실외공학 전공 파이팅! 오늘의 주제공학 전공파이팅! 저거보니 두손謀uing 너와 잘 아깨고 싶어 그냥 다시 널 끌어안고 너를 집에 다시 데려다주고 별일 없이 살고 싶어 네가 있어야겠어 정말 너 없이 다 되겠어 혼자 뭘 해도 의미가 없어 같이 웃고 싶어 마주 보면서 너와